XSFM입니다. I, D, W, K 제 눈에는 법사위는 한 게 별로 없고 웃기는 것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장면 하나, 비상시국 대책회의의 국감 총평을 대신하여 제가 본 국정감사 중에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단연코 최악입니다. 저희가 5년째, 4년째 하고 있죠? 앞으로는 엘리트 플레이어를 정원이 3명인데 2명으로 줄이려고요. 직접 국감장에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내년 워스트를 신설하려고요. 아, 좋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평소에는 이 질의는 망했군 하고서 지나가는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뭐 누가 다 쓰래. 뽑기만 해요. 언론보드를 심지어 법률신문을 탈탈 털어봐도 대장동과 고발사주 이슈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의원실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이나 의원실 홈페이지 자료에서만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언론이 센 곳에 달려가서 센 이야기만 찾으니까 법사위 오면 더더욱이 대장동만 찾거든요. 네, 포털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검색하면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가도 똑같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법사위 잘못이기도 하지만 언론도 대단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 국감장보다 더 심한 게 언론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국정감사마 대면 내거는 기사가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모든 언론이 10년째 똑같은 기사를 내고 있어요. 프리셋이에요. 평생 동안. 정쟁에 사라져버린 정책 국감이라는 기사 제목을 똑같이 달아놓고 니네는 정책 질의가 있어도 기사를 한 줄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진심을 알 수 있죠. 정쟁에 사라져버린 정책 국감이 너무 좋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쟁이 사라진... 정책 국감이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정쟁이 사라져버린 정책 국감이라는 기사가 매년 나오는데 매년 우리는 정책을 뽑아오잖아요. 네. 니네는 뭘 써요. 있어, 있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여기서 뽑지 못해서 아쉽게 탈락한 이슈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조차. 국정감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의원실, 피감기관이 쏟는 노동력과 예산에 비하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언론이 쏟는 노동력은 숨막히는 뒤태 수준의 노동력도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진기자들하고요. 그다음에 정치부 기자들이 국감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부 기자들이 뭐랄까요? 되게 이상한 노인내로 썩어가는 과정 중에 국감이 있어요. 국감 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녀봐도 데스크는 늘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나도 김만배처럼 늙는 게 좋겠구나. 그 사람은 경제 출신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철이 들게 되죠. 그 점에서 나쁘죠. 기자들한테도 나쁩니다. 하다못해 센스 없는 의원들이 쓸데없는 로봇을 들고 나오거나 엉뚱한 코스튬을 입고 나온다고 해도 계속 들어도 될까? 레전드로 남았는데 정들죠. 진정한 전설이야. 엉뚱한 코스튬을 입고 나온다고 해도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코스튬을 입고 나온 의원들도 있었죠. 네. 있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저기 소상공인의 삶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네. 맞는 얘기긴 한데 뽑을 만큼도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웃으면서 전달 드리지만 그 로봇 들고 나오는 정도의 수고도 안 하고 옷 갈아입는 정도의 수고도 안 하는 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언론입니다. 네. 저보다 더 심하게 까니까 제가 무섭네요. 국감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럼요.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안 보여줘요. 요즘에는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짧게는 1년, 만인은 몇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이야기를 압축한 8분짜리 질의. 저희도 한 이슈 정리할 때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생중계 보시는 분들이라고 그 질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실까요? 쉽진 않죠. 법사위에서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 질의 내용 찾아보는 게 이희진 사기 수법 파악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 있죠.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국감 외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위원장이 설명해드린 대로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이 하는 노력만큼 하는 국내의 기자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만큼 국내 언론이 하죠? 그러면 국감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론도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대로 정청래 안민석 의원 우습다고 하지 놀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안민석 의원도 정책 국감 할 거예요. 한꺼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언론이 각성하면요. 그러자면 여당이 빨리 포털의 권한을 외부로 돌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XSFM입니다.